네. 쌍용차 매각 부산 소식 들으셨을 거고요. 과연 새 인수자는 누굴까 했더니 쌍방울이었네요. 네. 성정 기자. 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서시엄이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 잔금을 납입을 했어야 되는데 잔금 납입을 못했고 그러면서 바로 이번 주 월요일날 계약 해제가 통보가 됐습니다. 쌍용차 매각이 무산되면서 쌍용차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왔는데 곧바로 새로운 인수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쌍방울 그룹입니다. 쌍방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그룹명을 sbw그룹으로 바꿔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한테는 쌍방울 그룹이 더 익숙합니다. 쌍방울 그룹은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무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내부적으로 tf,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인수 작업에 착수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음 주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속옷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쌍방울이 현재도 섬유류 제조와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인수와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계열사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단 특장차 제조회사인 광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수송 장비, 운반용 건설 장비, 소방차, 환경차 등을 만들고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쌍방울 그룹 측은 이 광림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상장 계열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에 나선다는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IOK 그리고 광학 부품 제조사인 나노스 역시 다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들인데요.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은 최근 수년간 보면 아주 공격적으로 M&A 시장에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나노스를 인수했고요. 또 2019년에는 다른 소고트 회사죠. 비비안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 미래산업 또 인피니티&T IOK를 인수하면서 아주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공격적으로 M&A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수 자금과 관련해서는 쌍방울 그룹이 작년에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했었는데요. 하지만 성정에 밀리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천억 원대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로 계열사들이 참여하면 관련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쌍방울 그룹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해, 작년에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깜짝 놀라게 했던 삼라 마이더스 그룹, SM 그룹 측은 이번 쌍용차 인수 재타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쌍용차 M&A 얘기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에디스 모터스 정도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쌍용차가 조금 지난해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쌍용차 측도 바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신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 전까지 개발이 좀 불확실했던 신차, 중형 SUV 모델이 있습니다. J100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에 착수했던 그런 모델인데 이 개발이 완료돼서 오는 6월 말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중형 SUV 모델로 어떻게 보면 좀 우락부락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쌍용차 마니아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딜러분들이나 쌍용차 내부에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지금 반응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전기차로의 전환입니다. 쌍용차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쌍용차가 다른 현대차나 기아에 비해서 전기차 전환이 상당히 좀 느렸거든요. 하지만 첫 전기차 모델인 코란도 이모션을 지난 2월에 출시했고요. 하지만 코란도 이모션은 사실 계획 물량이 그렇게 아주 크지도 않고 또 본격적인 전기차로의 전환을 회사 입장,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중국 BYD, 아주 유명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요. BYD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으면서 배터리 개발과 생산에 힘을 합치기로 했고요. 이러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전기차 U100 프로젝트명입니다. U100을 출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이 시점, 내년 하반기에 U100을 출시하는 이 시점이 쌍용차가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전기차 시장이 뛰어드는 그런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 여러 가지 수출 물량이나 제조 물량과 관련해서 올해 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현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SNAM사와 함께 현지의 공장을 현재 착공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 연 3만 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해외 수출 주문도, 다른 나라의 해외 수출 주문도 크게 늘은 상황이라서 현재 출고되지 않은 미출고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한 1만 3천 대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생산라인을 제대로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품 수급 문제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될 정도로 많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쌍용차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쌍용차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하지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건 어디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쌍용차는 지난 2020년 재무제표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쌍용차의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쌍용차가 여기에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단 거래소가 1년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를 했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이번 달 14일까지입니다. 작년에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번 달 14일까지가 개선된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기간인데 사실 그 기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최근에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거든요. 이러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로 가는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쌍용차가 지금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서 그동안의 채무를 변제하고 뭔가 경영 구조를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디스 모터스의 잔금 납입이 무산되면서 결국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용차는 역시 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에 대해서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또 오는 14일로 도래하는 개선기간 만료 시점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로 개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규정상으로는 봤을 때 규정상으로는 최대 1년 정도의 더 개선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거래소에서 그건 판단할 부분이지만 쌍용차 측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최소한 필요한 여러 가지 거래소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필요한 것이 지금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서가 같이 첨부되면 된다면 충분히 개선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용차가 회생할 수 있는 절차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쌍용차는 법정 관리 중이고요. 원래대로라면 사실 오늘 서초동에 있는 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 원래 열 예정이었는데 이것은 에디슨 모터스가 잔금을 납입하고 그러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쌍용차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채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최종 승인을 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장금이 납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관계인 집회는 자연스럽게 취소가 됐고 다시 회생법원에서는 쌍용차한테 그럼 5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다시 제출해라라고 일단 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이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려면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아서 그 인수 후보와 논의를 해서 에디슨 모터스 측이랑 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5월 1일이라는 기간은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법원에서 날짜를 정해준 것일 뿐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회생 절차에 가능한 기간은 올해 10월까지가 일단은 쌍용차가 회생 절차 기간을 밟을 수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10월까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면 이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 자체는 또 5월 1일 즈음에 가서 또 회생법원이 다시 2개월 정도 연장해주는 그런 절차가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쌍용차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아서 회생계획안을 잘 마련하고 그것을 회생법원에 제출해서 이런 절차들을 순조롭게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네, 끝으로 오늘 지금 이슈를 다룰 때 언급됐던 쌍방울 포함한 계열사들 주가가 지금 너무 뜨거운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정리해주시죠. 네, 지금 앞서서 에디슨 모터스가 안타깝게도 이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또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고요. 또 컨소시엄에 포함됐던 UNI 같은 경우는 인수 무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3거래일 동안 급락을 했는데 두 번 하한가를 맞았고 한 번도 역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은 조금 UNI가 다시 빨간불을 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오늘 쌍방울 그룹 관련주들도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쌍방울, 미래산업, 광림은 나란히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비비안이나 나노스, IOK 모두 지금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쌍용차 그룹의 인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실사 이후에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인수 의향이 있는 것뿐이지 쌍방울이 인수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차가 갖고 있는 채권들, 채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채무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관계인 집회라는 중요한 허드를 넘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넘지 못하면 결국은 또 법정관리 졸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투자 결정에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뉴스인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